아유 한 번 올라오십시오 아유 올라가세요 본인이 아니시라고만 아니에요 아 사진 말 잘 받아요 올라가세요 아니 왜 안이 되는데 맨날 예 그냥 이 농분만 해주세요 한 번 자 화이팅 한 번 하겠죠 화이팅 누가 안 들었어 손 필름이 떨어진가요 아유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층에 홍병 감독님도 고생하셨어요 여기에서 할 때는 이걸 딱 촬영해 못 들어봐야겠네 고춧가루 어딘데? 손님동 손님동까지 가야지요? 무서워 손님동 무섭지 엄청 무서운데요? 잡아먹는데요 무서운데요 손님동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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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놓은 소리야 저거? 각설이겠지 뭐 이 시간에 뭐 있겄어 각설이도 아닐까 아 아니 아 아 pegar 네iras 아 아 거 고춧가루 다만 자 대표님께 이제 해주세요 아이고 장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뭐 식사를 안가세요? 뭐라고 이러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ifi 저게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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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